안녕하세요 286쪽이요 286쪽 55번 할 차례입니다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여러분 공개공지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영화관 큰 업무 시설을 가면 볼 수 있는 긴 의자 갖다 놓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공개공지고요 공개공지는 일정한 건축물을 많은 사람들이 관한 큰 건축물 5천 이상, 5천 이상의 큰 건축물을 일정한 지역에 설치할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설치 대상 지역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대상 건축물은 거의 잘 안 나왔는데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어떤 대상 건축물을 요구할 때는 지금 공개공지 처음 하는 거죠?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와있나? 하여튼 5천 이상인 문화지폐시설 공개공지가 설치되는 거 상상하시면 돼요 대형 영화관 가만 볼 수 있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 백화점 가만 볼 수 있는 게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농업인의 이익으로 해서 빼주는 혜택 주고요 업무시설, 큰 사옥, 종교시설, 큰 교회 같은데 숙박지설, 호텔 이런 거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 설치할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만 되느냐 공개공지는 주상공 생활 중에서도 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했어요 공개공지에서 생산할 시간에 노닥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래서 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주거지역 중에 일반주거와 준주거 지을 때 제공이 된다고 했어요 전용주거는 주거지역이지만 양호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종근생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5천 이상의 큰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주거 빠지고 일반주거 준주거 그리고 상업지역이라면 전부 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어디만이요? 준공업만, 준공업만 공업이랑은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만 준공업은 공업지역이지만 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준공업이기 때문에 다른 공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별도로 시장할 수 있죠 그건 별 거 아니고요 그래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면 한도는 대지면적의 10%가 한도다 10%를 넘어서까지 설치는 안 됩니다 대지면적의 10% 그리고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공개공지 설치하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요 건물 못 짓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혜택을 줍니다 위로 짓기 한다랬어요 용적률과 보통 높이자는 1.200까지 풀어준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공개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조경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처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1년 중에 60일이 한도라는 거 이거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 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정도 두 번째 이게 틀렸고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대지면적의 10%가 한도입니다 대지 건축면적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라 대지면적의 10%가 한도라는 거 이 경우 조경면적과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 매장문화재에 관련된 거 이거 종례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적용들은 용적률의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용적률과 보통 높이지 한 1.2가지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 해태 4번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높이지 않은 해당 건설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1.2배 5번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기간 동안 주민들에 대한 문화영사를 열거나 판초활동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공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하여튼 지역인데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금 없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없으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주거 준주거에 설치할 때 상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할 때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56번 대제적용 및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대한 설문으로 오른과 적용과 공지에 대한 복합 문제죠 1번 도중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매재가 1500제금 대상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한 겁니다 가설 건축물이면 적용할 필요 없다 2번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작은 공장 아닙니까?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우리 공장이라면 대지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 미만인 공장 그리고 산업단전의 공장이 다 들어가죠 물류시설이면 어떻습니까? 물류시설이면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을 얘기하는데 주상에 설치할 때는 제외해야만 됩니다 주상에서는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건 뻔하고요 3번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녹지지역이잖아 녹지 녹지와 비도지만 적용할 필요 없다 4번에 상업지역에 건축을 해설처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공개공지라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때는 확보 적용됩니다 대지 면적이 10%를 넘어야 된다? 대지 면적이 10% 넘을 수가 없죠? 1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만큼 확보하지 않습니까? 10%를 넘을 수 없어요 10%가 최대치 5번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건축의 건폐론 완화에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지 않은 완화에 적용할 수 없다 뒤가 틀렸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건폐론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맞아요 법의 내용이거든요 법에서는 이제 건폐일 용적률 높이지 않을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0에서는 용적률과 보통 높이지 않은 두 가지만 1.2배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폐론 같은 경우는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그건 0의 내용을 묻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맞단 말이야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1.2배 하면 틀리겠지만 그런데 뒤가 확실히 틀렸어요 건축의 높이지안도 완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중에서 0에서는 보통 높이지 않은 1조건 말고 보통 높이지 않은 1.2배까지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법의 내용입니다 틀렸어 뒤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옆에서부터 나오는 게 구조재료 파트거든요 이 구조재료 파트는 항상 얘기했듯이 건축법에서는 이거 하기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꼭 구조 단순 구조 재료 파트 아닌 것도 있어요 구조재료 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구조재료 파트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 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렵게 낼 때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할 때도 예측에서 몇 가지만 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57번 보세요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 아닌 거 아닌 거 이것도 옛날에 한 번 내고 안 내다가 29회 때 대폭 개정되고 나서 한 번 나와서 전체 30회 중에서 두 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이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만 똑같은 거 구조 재료 파트를 잘 안 내기 때문에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사용 검사를 받고 나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 내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내진 능력이 얼마인지를 공개해야 되는 대상과 똑같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 지금 하는 것과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똑같기 때문에 혹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으로 바꿔낼 때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은 1번의 단독주택 주택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독이 됐든 공동이 됐든 주택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다 들어가요 주택에 대한 안전성 강화 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도 그렇고요 5번 다세대 주택도 규모에 상관없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의 첨화 높이가 10m인 건축물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건축물의 보통 높이는 13m 이상 전체 높이가 아니고 첨화까지의 높이는 9m 이상 그러면 10m라면 9m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맞고요 3번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10m 이상에 딱 들어가서 맞아요 대상 맞습니다 바뀐 것 같은 문제는 있다 그랬어요 4번입니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건축 목구조건축물 목구조 기둥과 보호가 나무구조로 된 목구조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물이 보통 건축물이 층수에서는 2층 이상 층수에서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이거든요 이게 바뀐 부분이에요 보통 건축물이 다 2차 2차 층수는 2층 이상 보통 우리가 건축법에서 3층 이상부터 조금 큰 층수로 본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3층이었다가 이것만 2층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2층 이상 아니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보통 건축물 2층 200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목구조는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층수가 3층 이상 3층 이상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일반 건축이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200제곱미터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건축물이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목구조건축물인데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 되는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니까 500 이상이 아니죠? 2층이니까 3층 이상이 아니잖아요 둘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됐던 겁니다 이게 주로 바뀐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분 같은 게 이제 피난계단에 설치된 게다는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것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는 건데 어느 때 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어느 정도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아예 하는 거 아니에요? 59번 보세요 아니 뭐 특별 피난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59번 보세요 이것도 29일 때 한 번 나오고 말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 아닌 건 아까 제가 숫자 이런 거라서 그런 잡단 숫자까지 못하니까 그랬지 이런 거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미리 대비할 수는 없는데요 느낌으로 그냥 찍으시라고 했던 거 이런 게 봅시다 건축법상 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에 대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건축물 질을 때도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야 될 그런 건축물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나왔던 거래요 29일 때 그런데 이것도 사실 범죄 예방 기준이면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일수록 범죄 예방을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모이는 그런 곳인데 일일 할 수는 없고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지금 다뤄드리는 일이고요 이게 29일 때 나오자마자 나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뀐 거란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출제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예를 들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법은 기존의 기출문제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출문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다면 오히려 바뀐 이후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법은 잘 소용없는 거예요 세법도 그렇고 계정이 안 된 걸 그대로 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하고 나서 한 달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드리는데 보세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교육연구설 중 학교 학교 이번에 일정군생 중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 소매점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 예방기전에 따라야 됩니다 소매점 각종 소매점 이 이종 중에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 작으면 이종이고 크면 4번의 숙박시설에 적한다고 했는데 이 다중생활시절도 옛고시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범죄 예방기전에 따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문제는 뭐로 냈느냐 이거 수정한 거라 말이에요 5번을 가지고 틀리게 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거 나올 때는 아파트 열림만 대상이었어 주택 중에서 아파트 열림만 그것도 아직도 이때도 하도 많은 게 작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 잘 그 당시 아파트 열림비 300세대 이상인가 이렇게 됐을 때가 범죄 예방기전에 따라야 되지 아파트 열림비도 세대가 작으면 예방기전 따를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싹 바뀌어서 뭐가 됐느냐 지금은 세대수에 상관없이 강화된 거예요 아파트 열림비에다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까지 들어갔어요 그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동체 수사는 아파트 열림비 다세대는 다 들어가고 다가구는 단독이라고 했죠?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다세대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범죄 예방기전에 따라야 될 주택 중에서는 적어도 여기는 다중이라서 틀린 거예요 하수기 같은 다중 한 채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에서 건축법에서 그걸 여기서 안 다뤄서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들여트리던 것 같은데 건축사, 원래 건축주가 감리자 지장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장하는 게 원칙이지만 허가권자 행정증이 직접 감리자를 지장하는 예배? 감리자 파트는 잘 안 물어보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혹시나 바뀌어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허가권자가 직접 나서서 감리자를 지장해야 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걸 직접 시공하니까 그거 외에는 주택 중에서는 누가 시공하든 말든 다중 이상이었거든요 다중 이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다가 다가구 뿐만 아니고 하수지 같은 다중까지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장해야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 예방 기준은 다가구 이상이에요 다가구 이상 한세가 됐든 두세대가 됐든 세대에 상관없이 이게 시험 출제되고 바뀐 부분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신 분도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낸 거죠 다중이라고 다가구 이상이니까 다중은 아니지 그래서 낸 겁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니까 지장도는 좀 봐주시고 60번의 건축법류상 건축의 가구 세대 등에 소음 방지로 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것도 숫자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6회 때 처음 나온 건데 소음 방지로 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면 소음 방지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숙박지설의 객실관이면 객실관이면 숙박지설의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소음 방지는 필요하다 안 그러면 옆에 거 다 들리면 어떡해 공동주택의 기숙사관 침실관 역시 침실관인데 조용히 해야 잠을 자지 않습니까? 3번의 판매 이소 중에 상점관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지 그냥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이것도 상점은 시끌시끌이야 장소 잘 되고 우리가 쇼핑할 맛도 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데 무슨 뭐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쇼핑할 때? 교육연구실관에 학교 교실관에 조용해야 공부를 하지 집중해서 병실관에 조용해야 치료를 한다 했잖아요 시끌시끌해서 잠을 못 자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나?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이제 다른 거 없네요 잘했네 이거는 다른 것들 나오면 잡다 한 것들 많다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 오히려 덜 돼 있는 게 좋아 그냥 아까 그 피난사를 그것만 좀 나온 게 흠이지 그런데 제가 이 파트에서는 아까 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내진능력 공개 대상과 관련해서 한 번 했었고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그것도 피난용 승강기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것도 공인중에서 알아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살짝 했던 거 그것 정도는 요약서에서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승용 승강기, 보통 승강기라면 승용 승강기예요 승용 승강기인데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 어느 때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만 되느냐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을 단체로 합니다 그래서 5층까지는 승강기 설치 안 돼 있는 공도도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6층부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비상용 승강기라면 이거는 유사시에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만 타는 게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어느 정도 될 때? 생각나세요?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높이 높이 3.1절 싹 까먹고 또 있잖아 싹 까먹고 제발 문제 풀기 전에 해당 파트에 대한 이론부터 MP3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다 생각이 났을 텐데 3.1절에 비상글려토 1절은 3.1절에 비상글려토 31m 건설의 높이 31m 이상일 때는 비상승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비상승화기는 비상승화와 관련해서 한 건물의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몇 대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대 이상 설치를 한다면 서로 간격을 띄우라고 했어요? 모아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간격을 띄워서 해야 된다고 원래는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게 피난용 승강기란 말이에요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까지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승강기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우리 피난용 승강기는 아까 비상용이 화재 진압하는 사람만 썼듯이 그것과 달리 반대로 피난용으로만 쓰는 걸 얘기합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어떤 건축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되나요? 의무? 고층? 고층? 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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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6층 이상부터 하는 것은 5층까지는 승강기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없는 거 우리가 봤듯이 그래서 6층부터가 보통 승강기 설치잖아요 6층? 3.1절에 비상용으로 왔다 높이 31m 초과시? 비상용 승강기란 말이에요 고피 났다 고피 났다 피난하라고 코피 났다 고피 고층 건축물일 때 피난용 승강기란 말이에요 고층일 때 피난용 했잖아 고피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61번부터 나오는 것은 61번이 둘 이상의 지구에 걸칠 때 그 얘기고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 이거는 국계법과 차이점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을 할 때 330 이하인 부분에 걸쳐있다 이런 부분을 안 쓰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안 쓰는 대신에 여기서만 쓰는 것은 유일한 차이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있다 그럴 때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을 봅니다 반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림상으로 면적의 A지역이 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반을 차지하는 A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 이게 건축법의 특징입니다 330 이하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국계법 얘기고 그거 대신에 이걸 쓴다 그랬어요 만약에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으면 셋으로 나눠서 각각이 되고 있더라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다시 각각 적용이 되는 건 똑같고요 건축물이 걸쳐있을 때 건축물이 걸쳐있을 때 원리는 똑같은데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없을 뿐이죠 건축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 건축물이 걸쳐있을 때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 자체가 건축법에는 없어서 적용을 안 할 뿐이고 방화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있다면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땅은 불이 안 뜨니까 대지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이때도 방화지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가 방화벽으로 설치됐으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똑같이 쓴다 말이에요 이거는 대지에서 이거 차이만 그럼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대지가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준주 지역에 600 근린 상업에 400이 있다라면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네요 어디가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준주가가 반이 넘잖아 그런데 이게 있어도 만약에 녹지 지역에 하나 끼어 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녹지와 그렇지 않으니까 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잖아 그것도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각 용도 지역 간의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각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준주거 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준주거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게 건축법의 특징이에요 2번 하나의 건축물 이번에는 건축물 얘기잖아요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얘기 없고 잘 보시고 맞습니다 3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에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면 그 밖의 방화벽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4번째 대지가 녹지와 녹지와 그 밖의 지역지구에 걸쳐 있다 대지인데 녹지와 그 밖의 지역이 걸쳐 있다면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 그대로 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건축법이랑 국회법이랑 됐어요 5번은 더 낼 거 없으니까 그냥 조례로 정하는 거 따로 됐어 이런 거 안 해도 돼 62번 보세요 이제 62번부터가 이게 강론파트에 나오는 조금 세밀한 부분으로 나오는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 생각보다 문제는 작은 거에요 작은 거에요 여러분 건축면적이 높이랑 상관없이 바닥면적이 상관없이 건축면적이 외벽이나 외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입면적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바닥면적이라는 것이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것은 건축면적과 비슷합니다만 바닥면적은 각 층마다 계산되고 각 층을 나눠서 쓰게 되면 일부마다 계산되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 각 층이나 그 일부마다 계산되는 벽기둥기타 유화유산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각 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각 층의 바닥면적에서는 무엇을 처음부터 거기에 산입을 안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느냐 재배되는 게 뭐냐 하는 거에요 이거는 가끔 낸단 말이에요 가끔 내도 여러분들이 느낌을 잡아서 해야 되지 세세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바닥면적 산적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한 스물 몇 개지 거의 서른 가지가 되잖아요 그 예배가 깨알 같은 걸 싫어 저는 나오더라도 느낌 잡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면 어차피 그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면적에 넣어서 부담을 주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설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바닥면에서 빠진다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그래서 바닥면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 한 번 느낌 잡아봅시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 느낌만 이건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숫자 나오는 건 가능하면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있어야 구획대로 벽이나 벽이 있을 때 외벽의 중심선 아니면 기둥에 이렇게 따지는데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아예 없다 그러면 처마 끝부분이 아니고 처마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다는 순으로 둘렀어요 그런 얘기들도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옥상 부분에 승강기탑을 설치했어요 우리 승강기탑을 지금 용전을 산 중에 옆면에서 빼주는 층수에서 제외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닥면적에서 재배해주나요 안해주나요 승강기탑 제외해주지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계단탑 어때요 계단탑 계단탑 수저 지상에 우리 기계실 있잖아요 기계실 설치하는 거 지상에 기계실 기계실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우주가 되는데 제외해줘야 되겠죠 기계실 또 갑자기 뭐야 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기계실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기계실 말고도 또 있잖아요 뭐 전기실 어때요 전기실 지상에 있는 전기실 제외해줘야지 그 건물에 유지관리 꼭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 그 쓰레기 수거함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함 이거 제외해줄까요 쓰레기 집에다 쌓아놓고 그냥 공동생활을 할 거예요 이거 필요하잖아 유지관리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뭐 건전지 수거함 이런 거 지상에 있는 거 다 빼줍니다 그런 거 다 빼줘요 지상에 있는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 되고 바닥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빼준다 말이야 그런 느낌 뭐 유지관리 그건 좀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개선하지 않습니까 중심선으로 개선하는데 이 외벽 바깥에 이렇게 베란다 같은 거 공식 명칭은 베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원래는 이 안으로 개선이 되니까 그거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계산이 안 되지만 이거는 이걸 아예 이 면적을 다 계산해 다 안 집어넣는다면 사실상 막 뽑아서 짓는단 말이에요 필요한 경우 그럼 사실상 해가 돼요 그렇다고 이걸 적용을 다 할 수도 없어요 다 안 해면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단 말이야 다 적용하게 되면 원래는 이쪽 계산인데 이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계산하고 일부는 계산 않는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전부를 제외한다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이래서 틀리게 낸 적이 있다 말이에요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전에도 계산하면서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만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 각 층마다 계산되는 게 바닥면적인데 각 층이 다락층이다 다락층 다락층이라면 다락층도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이제 바닥면적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낮은 걸 안 집어넣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보통 다락층의 높이가 1.5m 이하는 빼줍니다 1.5m 이하는 아예 바닥면적에서 빼버려요 그런데 이게 평면 보통 지붕일 때가 1.5m 기생은 1.5m 이한데 이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면 다락층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높게 인정을 하죠 보통 1.5m지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면 1.8m 이하는 빼줍니다 그 숫자 그 숫자도 그 전에 한 번 슬쩍 낸 적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이 나왔던 것은 이러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고 용적률 산정에 쓰는 연면적에서는 원래 바닥면적이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에 쓰는 연면적에서만 부담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빼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 번 물었죠 용적률 산정에 쓰는 연면적에 빼주는 거 이건 앞에서 한 번 살짝 언급했었어요 뭐 빼줍니까? 4가지 지하층 무조건 빼줘요 그러니까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원래 지하층은 바닥면적이 원래 들어가요 그런데 빼준단 말이에요 지하층 설치 장려 또 하나 지상층 중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 빼주면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 장려 물론 보석 용도인 보통 주차장의 하나지만 또 유사시 대비한 시설 초고층 건축물과 주은초고층 건축물을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이 됐든 병사지보관을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됐든 유사시 대비한 시설 빼줍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사실 여러 가지예요 지금 문제는 둘만 얘기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도 있잖아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인데 이 상단까지 높이인데 이 상단에서도 상단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 위에 옥상분에 설치되는 부분이 옥상에 첨탑 이런 게 있다라면 옥상분에 설치되는 것이 그 면적이 건축면적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로서 높이 12m를 넘는다라면 12m 넘는 부분만 추가로 산정한다 낸 적은 없지만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낸 적 있는 걸로 한다라면 층고와 층수 구별하는 거 층고는 층 높이 아닙니까? 층의 높이? 한계층의 층 높이 방해 바닷구수 제 윗면에서도 밑층 바닷구의 운면까지가 하나의 층의 층고인데 그것보다 층수를 많이 물자 층의 수 몇 층짜리냐는 층의 수 층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만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지하층 역시 무조건 빼버린다 지상층 중에서는 옥상 부분 역시 옥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면적 합친 것이 작을 때 동대비층으로 볼만하지 않을 때 옥상 부분에 그 면적 합친 것이 건축면적이랑 항상 비교를 해요 그 옆면적이랑 비교한다면 큰일 나 그건 숫자로 알고 나서도 건축면적이랑 옆면적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가 8분의 1 이하인가 이것도 전형외적이 국민들에게 보니 85 이하다 그럼 이제 6분의 1 이하 이렇게 따져줍니다 보통 8분의 1 이하니까 독립된 층으로 안 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높이 몇 메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합니까? 4m 건축물이 같은 건축물인데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그러면 평균 층수로 합니까? 가장 많은 층수로 합니까? 가장 많은 층수 지금 그 정도 얘기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62번 보시죠 건축의 높이 산정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건축의 높이는 지하층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맞습니다 이게 건축의 높이고요 지하층 개념이고 지하층은 건축의 높이에 산정되지 않고 층수 산정해수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하층 설치 작년 반자높이는 반자까지의 높이에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반자까지의 높이 반자높이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공간에 있는 게 반자라고 있잖아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 층고 한계층의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계층의 층으로 예산합니다 5번의 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의 바닥면육이 500제곱m래요 한계층의 바닥면육이 500제곱m인데 이 바닥면적이 2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6m고 나머지 250에 해당하는 부분은 20m이면 몇 층짜리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건축물인데 바닥면적이 250 따로? 250 따로니까 부분에 따라 층수가 높이가 다른 경우라 말이야 그러면 한쪽 부분은 16m니까 이건 4층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 부분은 20m면 이건 5층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인데 4층과 5층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몇 층짜리로 봐야 돼요? 가장 많은 층수인 5층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63번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게 29에 대한 문제지만 이렇게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가끔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느낌 잡을 볼 수밖에 없다고 했던 벽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어요 그럼 지붕 끝부모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역면적으로 한다 그런데 1m 숫자를 바꾸지는 않은 겁니다 승강기탑은 산입하지 않아요 피로티 부분은 공동체의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산입한다 산입 안 해요 피로티 부분 여러분 피로티 부분을 요새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로티 부분은 항상 벽을 상담으로 허물어버린 부분이 피로티 부분이다 기둥만 남겨놓고 주로 이제 공중통행에 사용되는 거 이런 건 무조건 이제 철치장렬에서 빼줍니다 예 빼주고 공동주택에서 피로티 부분을 쓴다 그러면 주차장 쓰는데 잘 활용하라고 공중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에서 피로티는 바닥면적에서 다 빼줘요 이걸 집어넣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바닥면적에서 집어넣는다면 누가 피로티 구조에 설치합니까 다 튼튼하게 다 벽까지 해서 다 제대로 짓지 피로티 부분을 한참 장려하다가 글쎄 지진 사태 이후에 뜸해진 거지 그전에는 참 장려했단 말이에요 혜택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할 리가 없어요 4번의 공동주택에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조경시설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상층에 설치하는 조경시설 기계실면적 이런 거 정기실면적 이런 거 다 빼준단 말이에요 건출의 노대, 노대바닥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노대란 말이에요 다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걸 다 노대라고 해요 베란다니 명칭에 상관없이 그런 건출의 노대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면적, 전체 노대면적 나온 노대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즉 일부 면적만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얘기니까 다 산입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산입한다 보시면 돼요 이걸 전부를 산입한다 또는 전부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리게 내던 겁니다 일부만 산입한다 이 숫자를 바꿔냈던 게 아니고 일부만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3분만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엔 높이 제한이 나오네요 높이 제한이 자 우리 건출의 높이 제한은 두 가지 아닙니까 보통 높이 제한이 카로교길 높이 제한 카로교길 높이 제한이라면 도로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도로로 둘러싸는 일단의 지역 가로교육 두 개 그린 거예요 지금 어디나 다 가로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가로교육별로 여기는 높이 얼마 높이 얼마 가로교육별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지만 같은 가로교육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해요 건축물별로 따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정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높이를 정한다고 했는데 허가권자 중에서도 예외적인 대형 거처리에 대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범위가 워낙 넓거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때는 그나마 특별시장 광역시장보다는 작은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만약에 가로교육별로 비전할 때는 특별시만 해도 그 밑에 얼마나 많은 구가 있고 구별로 또 얼마나 많은 가로교육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길 수가 있어요 시군구에서는 못 맡깁니다 특별시 광역시장 원활 넓어서 특별시 광역시장 조례로 통제할 수도 있는 예배 그 정도가 보통 가로교육에 대한 얘기예요 별 들은 얘기 없어요 그럼 특수한 높이 제한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특수한 높이 제한이라면 일조건 확보란 높이 제한 말이죠 일조건 확보란 높이 제한 자 이것도 우리 말로 기억만 한번 되살려봅시다 이렇게 비슷하게 비출 때 여기에 마음껏 짓게 되면 이쪽이 일조건을 침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지기지는 지금 여기 지을 때 문제인데 여기 지을 때 문제인데 이 대지기준에서 이쪽이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고요 북쪽에는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고 이쪽이 정남방향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일조건을 침해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배적으로 이쪽으로 또 띄우는 건 예배적 현상의 원칙이 건데 이 규정은 일단 원칙이 적용 범위부터 하셔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예외고 보통 건축이 원칙 아닙니까 보통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을 어디에서 지을 때 일단 이 규정을 적용받느냐 특수한 높이잖아요 아무 때나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조건은 주거생활과만 인정되는 거예요 아까 공개공지가 조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다면 일조건은 주거생활과만 상가생활과도 관련이 없어요 즉사관선 쭉 들어가면 다 제품 변속된다고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주거생활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지을 때인데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 적용되고 얘기하세요 알면 얘기하세요 조용히 있지 말고 알면 얘기하시라고 준주거만 하더라도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업무기능 보완 상업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지을 때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때도 원칙이 어느 때냐 이 중에서도 아니겠을 필요 없고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남쪽에서는 할 수 있다 예외로 표현되고 해야 된다인데 이것도 세세하게는 잘 안 물어보지만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는 이런 얘기가 건축의 높이 9m 이하까지는 9m 이하까지는 정북방의 인접 대지 경계사로부터 최소 1.5는 뛰어라 뛰어라 사실 최소 1.5m 이상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을 뛰어야 되니까 최소가 1.5가 되는 거예요 9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에 반 이상을 뛰어서 절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은데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은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은을 작용 안 하는 예배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나중에 추가된 것이라 이 정북라든지 높이지 않은을 여기에 해당돼도 적용 안 받는 경우라는 게 지구단위기 구역 등등 몇몇 곳을 전제로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도로 너비가 몇 m 이상인 도로를 넓은 도로로 봐서 그 넓은 도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넓은 도로로 본다는 거고 하나 그리고 건축협정구역에서 지을 때 우리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축협정을 대지간에 체결하기 때문에 협정맺은 땅의 전분을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협정구역 내에 있는 땅 개별적인 땅들끼리는 이런 거 적용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지금 여긴 짓는 땅이 전용과 일반주거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을 때 전용과 일반주거를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적인 보호 대상은 이쪽 정북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라는 취지대로 역시 정북방이기 때문에 전용과 일반주거지 중 하나래야 이쪽이 일주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가 상업지역처럼 전용과 일반주거지게 아닌 곳이면 적용할 필요 없다 그랬죠? 세 가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쪽의 경제서부터 똑같은 기준에 따라 띄울 수 있는 거리는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는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띄울 수 있다 남쪽으로 두 가지 새로 개발하는 곳 첫 번째잖아 도시개발하든 정비사업을 하든 택지개발하든 싹 밀어버리고 새로 개발한 돈 싹 밀어버리고 택지를 딱딱 분양해 주니까 분양받은 택지별로 북쪽에서부터 띄워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남쪽에서 띄워도 거리는 확보가 된다라고 했던 것 또 하나가 북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아예 제가 전용과 일반주거지게 아니면 이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고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이쪽의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띄울 수 있고 또 이쪽이 전용과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앞으로도 건축을 못 짓는 땅이 명백하다라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면 앞으로 건축을 못 짓죠? 그럴 땐 이쪽 무시하고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이게 보통이 높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라면 크기 때문에 확대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확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확대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토지용도를 높여야 되는 중심 상업이라든지 두 번째 비싼 일반상업 중심과 일반상업지역이면 토지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주택이라도 일조건 높이지 않을 해서는 안 된다 중심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적용을 한다고 했던 확대 적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동주택이라도 중심이 일반적으로 제외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상법을 따질 때 대상이 공동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상업에서 짓는다 그것만 적용 안 되고 나머지 다 적용되는데 공동이 아니라면 전원과 일반에서 지을 때만이고 이때 공동주택에서는 이 높이제한 외에 인동거리, 동가, 동사, 여러 가지 사회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2층 이하로서 높이 8m이야 순수 2층 높이, 2층 이하로서 높이 2m, 높이 2층 높이 8m이야 동시에 갖추게 되면 저래 가서 하는 바에 있더라 이러한 높이제한 자체를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자, 64번 한번 보세요 64번 건축의 높이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었는데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아닙니까?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의 용도면 형태에 따라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래는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통제하지만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짓는 건축물이에요 그런 1주권 확보된 높이제한은 맞습니다 일반 주거잖아요 건축의 각 부분을 정남 방향으로부터의 인접대지 경기선터출에 가져가는 것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원칙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예의적 표현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남, 정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원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쪽에서 띄울 수 있다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각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3번의 위의 경우 북쪽으로 띄울 때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기선터 1.5m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면 1.5m 이상 그렇지 아예 1.5m 이상 중에서 저래 가장 아는 정확한 표현이면 최소 1.5m 이상 4번의 경관지구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다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위의 규정 정권의 높이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5번의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종의 확구량 건축의 높이전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여러분 5번 얘기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높이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재기 대상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조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조래로 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너비 20m 이상 북쪽 방향이 전용과 일반 주거지게 아닌 곳이다 그럴 때는 아예 이 정복관에게 높이전을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있으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일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조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안 하는 거가 큰 차이죠 이거는 지금 중계 실무 같은 시험에서는 큰일 날 얘기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 확달하잖아요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냥 자 10분 여기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